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와 행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부터 봅니다. 시의 구조와 행연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요. 시의 행과 연, 시의 형태와 행연, 이걸 이렇게 알아주세요. 시의 형태와 행연, 형태와 행연, 형태. 그 다음에 리듬과 행연, 이미지와 행연, 그리고 의미와 행연. 이렇게 네 가지로 알아주세요. 형태, 리듬, 이미지, 의미에 따른 행연. 이렇게요. 네, 다음 복습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린 평가 문제 풀어보셨나요? 밑에 해당 먼저 풀어보시고 꼭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어봤다고 댓글도 남기세요.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시의 행과 연이 나누어지는 세 가지 이유. 저는 세 가지 이유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가지로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가지, 형태, 형태에 따른 단락, 리듬에 따른 단락, 이미지의 단락, 의미의 단락. 다시 한 번요. 형태, 리듬, 이미지, 의미의 단락. 이렇게 따로따로 네 개 딱 기억해 두세요. 이런 방식으로 나뉜다는 것.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문체나 어휘의 선택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의 거는 자유시에서 리듬을 창조하는 세 가지 방법. 자유시는 어떤 정형시가 아니기 때문에 리듬이 작가의 의도에 달려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듬을 살리는 방법. 네, 그렇기 때문에 리듬을 살리는 방법이 또 연구가 필요하죠. 네, 그 방법 중에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전통적인 시의 율격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그죠? 전통적인 시. 우리나라 같으면 시조의 느낌을 활용하는 게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전통적인 시가, 무가, 무속 노래를 말하죠. 민요, 이러한 어투, 여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운율을, 율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동일한 형태소, 낱말, 이미지, 어절, 통사, 그리고 그 형식.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죠. 네, 이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네, 이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미지와 행연, 좋은 시는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미지가 딱 와 닿으면 어쩐지 좋은 시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의 개념, 이미지가 뭔가 하는 거죠. 이미지, 이미지의 사전적 정의하고 먼저 얘기해. 사전적 정의인데 한국말로 이미지를 굳이 번역하면 심상, 그리고 영상이라고요. 심상과 영상. 영상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영상. 영상이 뭐죠? 거울에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으면 거울 안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영상이죠. 그런데 마음속의 영상이 바로 심상입니다. 네, 그래서 심상, 영상. 그래서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들도 영상이기도 하고 심상이기도 합니다. 자, 봐요. 음,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 어, 인상이죠. 그렇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이미지래요. 그런데 이제 이미지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쉽죠.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자, 그러면 이미지가 뭘까요? 이미지. 음, 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즉, 서민적 이미지. 어떤 사람은 참 서민적 이미지다라고 많이 하죠. 독특한 이미지, 또 도시적 이미지, 이렇게. 귀족적 이미지,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말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이미지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들 그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런 특징의 이미지죠. 그냥 특징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들 어떤 생각 속에 딱 심어지는 그런 특징이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특징이 도시적이면 도시적 이미지, 어떤 사람의 특징이 참 독특해요, 그러면 독특한 이미지, 어떤 사람의 특징이 서민적이에요, 그러면 서민적 이미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감각에 의하여 획득된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탁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특징이죠. 그 사람만이 갖는 특징. 그래서 특징이라고 생각해도, 별거 문제는 없다.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특징이 드러나겠죠.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특징이 드러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물로 맡은 느낌, 한마디로 특징이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봐요. 여기는 제가 좀 정리한 건데요. 정리한 건데 좀 잘 읽어봐요. 시의 의미에는 시인의 의도적 의미, 작품 속의 실제적 의미, 독자의 해석적 의미 등이 있다. 여기서 의미가 나오잖아요. 의미가 있다. 즉, 시인이 의도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작품 속에 글로 써진 대로의 의미, 어떠면 추거적 의미죠. 그 다음에 독자가 읽었을 때 나타나는 의미,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는 이러한 의미들을 추상관념, 추상관념, 개념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또는 소리로 듣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관념, 개념,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관념이죠, 관념. 추상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세 개 단어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구별하자면,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 이게 관념이고요, 생각으로만. 생각으로 포착하는 게 관념이고, 추상은 각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다 뽑아버리고, 제거하고, 보편성만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생각이긴 하죠. 그러니까, 보편 특수성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로 뭉뚱거려서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추상이라고 해요. 개념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생각하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죠. 즉,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특수한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한다. 뭐가요? 다시 한 번요. 시는 이러한 의미, 시인의 의도적 의미, 실제적 의미, 작품에 써진 대로의 의미, 그리고 독자가 해석하는 의미, 이런 의미들을, 시는 이런 의미들을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특수한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포착해서 그걸 전달한다는 거죠. 특징,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그런 것을 포착해서 전달한다. 그게 이미지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독자는 대상에 대한 감각적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시인이 본 것을 독자도 보고, 시인이 느낀 것을 독자도 느끼고, 시인이 냄새로 맡은 것을, 냄새 맡은 것을, 냄새 독자도 냄새 맡고, 시인이 들은 것을 독자도 듣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감각적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의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그렇죠? 왜냐하면 감각적 체험을 하니까 그런 거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개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시적 내용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즉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이 말은 구체적이고 개별화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듯이. 가장 감각적이다 이 말은 시각적이죠. 대부분은. 마치 눈에 보이듯이. 그러니까 시인이 본태로 독자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은 더덥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 더덥다라는, 인생이 더덥다 이 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표현도 아니고, 맛을 볼 수 있는 표현도 아니죠. 다만 뭐로만? 생각으로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요. 인생은 더덥다라는 것은 감각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관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하나의 관념적 표현에 불과해요. 왜요? 관념적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인식을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인 거죠. 만약 이것을 안개가 바람에 사라졌다라고 표현한다면, 인생은 더덥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개가 바람에 사라졌다라고 하면, 안개가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서 사라졌어요. 안개가 사라졌다, 이만 감각적이죠. 안개도 눈에 보이지만, 안개가 바람에 사라지는 것도 눈에 보이는 표현이잖아요. 시각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것을 봤으면, 독자도 이것을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즉, 감각적 체험을, 여기서는 시각적 체험이죠. 감각적 체험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뭐가요? 이미지가,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 한 편 볼게요. 봄날의 이수익 환양끼처럼 설레는 봄, 봄날이다. 종다리는 까무라치게 자꾸 얼어쌓고, 이 시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라고 했을 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될 거를, 굳이 하나씩, 한 행씩, 한 행씩 다 행가리를 했죠. 이렇게 행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봄날의 이름 생각 한번 해볼래요.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죠. 예를 들어서 사전에서 봄날하고 찾으면, 사전에 거기 봄날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개념이, 그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시로 보면, 이게 사전에서 찾는 대상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의미죠. 네,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면 시에서 표현된 것들은 의미예요. 그런데 봄날에가 환양끼처럼 설레는 봄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봄, 봄날이다. 종다리는 까무라치게 잡고 울었었고. 뭐죠? 네. 그러니까 환양끼처럼 설레는 봄, 봄날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봄날의 특성. 환양끼처럼 설레는 특성이, 특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각적 지각 대상은 봄이잖아요. 봄인데, 봄날인데, 봄날의 특성이 환양끼처럼, 환양끼 같게 돼요. 환양끼 설렌대요. 막 그런 봄이 되면, 자기가 환양끼 든 것 같고, 그렇게 막 설렌대요. 그게 이제 봄날의 이미지죠. 쉽게 말해서 의미도 되고, 이미지. 그리고 봄날이다. 종다리는 까무라치게 잡고 울었었고. 이것도 봄날의 특성이죠. 어떻게 보면, 종다리는 까무라치게 울었었고. 까무라치게 잡고 울었었고. 이것은 종다리, 봄날에 있는 봄날을 맞이했을 때 종다리의 특성이죠. 즉, 봄날을 맞이한 종다리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 종다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종다리는 까무라치게 울었었고. 이것은 또 봄날의 특성이죠. 이런 특성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이룹니다. 그리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볼까요? 뒷산 신달자, 나무마다 하나씩 마음을 걸어두고, 노을을 받으며 두려 눕는 그림자, 돌아갈 것이 없는 빈 몸이다. 뒷산은 내 몸이다. 라고 합니다. 우에서 이 시에서 보면, 특성을 하나씩 하나씩 강조했어요. 봄날이 화장기 같은 특성을 하나씩 강조하고, 설레는 을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는 좀 그래도 좀 길게 늘어났죠. 이거는 글자 자수 때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 같고요. 종다리는 까무라치게, 이 봄날의 이것도 나눠놨어요. 이렇게 자꾸 울었었고, 봄날의 특성을 하나씩 하나씩 강조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행을 나눌 때는 이렇게, 그 특성을 보고 나누셔야 합니다. 나무마다 하나씩 마음을 걸어두고, 노을을 받으며 두려 눕는 그림자, 돌아갈 것이 없는 빈 몸이다, 뒷산은 내 몸이다. 연결되어 있죠. 나무마다 하나씩 마음을 걸어두고, 노을을 받으며 두려 눕는 그림자라고 했네요. 이거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림자의 특성이죠. 이렇게 그림자의 특성, 그림자의 특성인데, 여기서 이제 감각적 지각 대상은 그림자고, 이 설명 부분은 그림자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 그림자를 넣어서 보면, 어쩌면 뒷산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음, 한마디로, 시각적 특성을, 음, 그죠. 시각적 체험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본 거니까 직접. 그런 시각적 체험, 또는 감각적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이렇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나무마다 하나씩 마음을 걸어두고, 노을을 받으며, 드러눕는 그림자.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해놨어요. 그것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이미지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돌아갈 것이 없는 빛몸이다. 뒷산은, 뒷산은 내 몸이다. 라고 합니다. 아, 표현이 참 멋지죠. 이렇게 그림자에서, 뒷산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이런 특성을 가진 그림자이고, 또 돌아갈 것이 없는, 그 그림자가 빗몸인 걸 봐서, 그죠? 그 돌아갈 것이 없는, 빗몸, 그 빗몸은, 빗몸인데, 근데 그 빗몸은 뒷산이잖아요. 뒷산의 그림자니까, 그게 바로 내 몸이래요. 내 몸도 빗몸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전에서 정의된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형상화된 이미지죠. 이런 것들은. 그림자, 이렇게 형상화된 이미지, 그게 뭘로 이어져요? 빗몸, 내 몸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그게 바로 시적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 수업 김종삼, 헬리콥터가 떠간다. 철두길 연변으로는, 저녁 먹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서 있다. 누군가 담배를 태는 것 같다. 헬리콥터의 여운이 띄엄띄엄하다. 긴배던 사람이 제 집으로 돌아간다. 고무신자 끄는 소리가 난다. 디젤 기관차 기적이 서서히 꺼진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초보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말을 끊지 못하는 시인이 있는가 하면, 너무 잘 끊어서 다 다로 끝나요. 초보 시인들이 다 다로 끝나요. 다로 끝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여기는 고수가 쓴, 김종삼 시인이 쓴 거라,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다로만 끝난 게. 아무 때나 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다로 끝나요. 그리고 한번 좀 살펴봐요. 볼래요? 헬리콥터가 떠간다 하고, 이것만 생각을 해봐요. 헬리콥터가 떠간다. 딱 고가나. 그리고 철두길 연변으로는, 저녁 먹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서 있다. 딱 이것만 봐봐요. 이렇게 따로따로. 헬리콥터하고 얘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헬리콥터가 떠간다 하고, 철두길 연변으로는, 저녁 먹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서 있다. 또 이것만 따로 봐봐요. 누군가 담배를 태는 것 같아. 이거하고도 연결이 안 되죠. 또 헬리콥터의 여운이 띄엄띄엄하다. 이거는 좀 앞에 하고 연결이 되고요. 긴 매던 사람들이 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연결이 안 되죠. 다 따로따라 해요. 고무신 자 끄는 소리가 난다. 이것도 또 전혀 다른 말 같죠. 이게 행간에, 이거를 행간에 거리가 멀다라고 많이 하죠. 디젤 기관차 기적이 서서히 꺼진다라고 합니다. 각 행들이 서로 어떤 맥락적 연결관계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풍경일 때 이런 일이 많습니다. 풍경인데 한마디로 각각의, 각각의 어떤 그, 각각의 체험들, 이렇게 체험이라고 해도 될까요? 각각의 장면들이, 구도라고 할 수 있죠. 각각의 장면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전혀 맥락상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렇게 행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뭐라고 그래요? 말로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풍경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는데, 읽어볼게요. 감각적 체험을, 아, 이게 아까 쓴 말이네요. 감각적 체험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각적으로 본 것들을 그대로, 그림에다 옮겨서 그리듯이 말로, 물감으로 종이에다 옮겨서 그리듯이, 여기는 말로 이렇게 옮겨 그린 것, 이것을 풍경시, 한마디로 풍경시는 뭐예요? 감각적 체험, 감각적 체험, 시각적 체험이죠. 그러니까 감각적 체험을 그대로 말로 그려내는 것, 즉 그려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니까, 형상화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형상화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적 대상을 글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형상화한 거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을 나눌 때, 여기서 행 나눈 특징이 뭐예요? 네, 각각의 배치된 구도이죠. 구도, 네, 각각의 장면들이 구도로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배치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자, 읽어볼까요? 이두박근, 장경민,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34번지 119, 최진유씨의 집 담벼락, 영화 람보 2, 선전벽보, 어제 세장가든, 실베스타 스텔로니, 주연인 모양이다, 후암동 가랑비에 젖어, 후줄근해서 가는,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 시를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죠. 있는 그대로 써놨으니까. 이것도 풍경시예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우애끈은 어떤 여러 장면들이 한눈에 쏙 들어줘요. 헬리가 떠가는, 헬리콥터가 떠가는 장면, 애들 서있는 장면, 담배 피우는 장면, 또 뭐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고무신짝 끄는 소리, 지젤기과차, 여러 장면이 한눈에 하나의 그림으로서 쏙 들어줘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 여러 장면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아주 작은 장면, 아주 작은 부분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렌즈로 치면 이렇게 확 땡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경이라고 해요. 아주 확 땡겨서 찍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을 가까운 장면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근경이라고 하고, 요회사처럼 이런 것을 원경이라고 합니다. 먼 느낌, 멀리 있는 풍경. 그죠? 멀리 있는 풍경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원경이라고 하고, 멀 원자 써가지고 원경. 네, 그리고 이거는 가까운 원자 써가지고 근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좀 시적 내용 좀 봐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본 대로 썼죠. 이렇게 본 대로 썼어요. 근데 실버스타 스텔론이 어때요? 근육이 굉장히 했었죠. 뭐 거의 프로 근육 선수같이.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가랑비에 젖어 후줄근해져 가는, 이렇게 후줄근해서 가는, 이두박근, 삼두각근. 자, 볼 당시에 물론 실버스타 스텔론의 근육은 여전히 탄탄했는데, 시인이 비에 맞은 벽보를 보니까, 저 실버스타 스텔론의 근육도 나중에 비에 맞은 것처럼 후줄근해질 것 같아요. 근육이 지금은 이두박근, 삼두박근인데, 나중에는 비에 젖어서 축 처진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암시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네, 좀 웃겨서 설명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볼게요. 아, 이거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풍경인데, 아, 저기 좀 정리할게요. 풍경인데, 풍경이 근경인 경우와, 그리고 풍경이 이렇게, 이렇게 근경인 경우와, 저 우회사처럼 원경인 경우, 이렇게 원경인 경우와, 원경인 경우, 다 한 줄로 이렇게 서술이 탁탁 돼 있죠. 이렇게 완성형 문장으로. 근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 근경일 때는, 딱 그것만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완성된 문장이 없어요. 이렇게 담벼락, 선전벽보, 이렇게 젖어서, 후줄근해 가는, 이두박근과 삼두박근 가까우니까, 네, 어떤 문장이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 행 나누기 두 개 이해되시나요? 음, 만약에 어떤 풍경시를 쓰더라도, 그 이유, 완성형 문장을 써야 될지, 음, 이렇게, 이와 같이 써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죠. 네, 해당화 보겠습니다. 해당화, 강우식, 빨치산에 겁탈당한 열아홉, 내 누이다. 알몸되어, 소름돋힌, 살갗을 떨다. 모랫벌에, 혀를 박은, 내 누이다. 온통하게, 핏빛으로, 파헤쳐진, 입구멍이다. 까가 아니고, 판배, 까헤쳐진이 맞네요. 까헤쳐진, 밑구멍이다. 좀 비극적으로 느껴지죠? 음, 다시 한 번요. 원래 이제, 제목이 해당화니까, 해당화에 대한, 의미들이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그죠? 해당화에 대한, 의미들이에요. 의미들인데, 음, 그죠? 각각의 특징들이, 이렇게 완성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빨찌산에, 겁탈당한, 열아홉, 내 누이다. 누가요? 해당화가. 네. 알몸되어, 소름돋힌, 살갗을, 떨다가, 떨다, 머리빨에, 혀를 박은, 내 누이다. 누가요? 해당화가. 그죠? 온통하게, 핏빛으로, 파헤쳐진, 밑구멍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화가 온간념, 은유적 표현, 표현들 자체가, 해당화가 온간념이라면, 나머지는 다 보조간념이죠. 실적 내용은 다 보조간념입니다. 실적 내용은 보조간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조간념으로써, 어떤 그 특성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해당화의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간념은 하나인데, 보조간념이 몇 개요? 여기 하나, 내 누이 하나, 그리고, 살갗 하나, 그리고, 또, 밑구멍 하나, 이런 식으로, 보조간념이 여러 개요. 이런 것을, 확장은유라고 하죠. 네, 확장은유.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행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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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행, 이행. 여기는 한행으로 돼 있죠. 이게 이렇게. 이거를 하나로, 하나로 취급해 주세요. 일행. 그리고 이거 하나, 여기 하나, 세 가지네요. 그쵸?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 특성을 달리하는 정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보조간념, 즉 이미지들이죠. 특성이니까 이미지들인데, 여러 이미지들을 연관시켜 놓는, 그런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행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치 확장은유를 여러 개 나열하듯이. 네, 넘어갑니다. 비, 황, 인, 수, 저처럼 종종걸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를 굉장히 짧게, 그죠? 시를 짧게, 짧게, 행 하나하나가 아주 짧게, 짧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행, 행 하나하나가 짧게, 짧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짧게 썼을까요? 이걸 그냥, 이걸 한행으로, 저처럼 종종걸음으로, 이걸 한행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나도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싶다. 이것도 한행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짧게, 짧게 행을 나눠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온 간념은 비잖아요. 비, 비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저처럼, 저, 저처럼, 종종걸음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이 종종걸음인 거죠. 나는 빼야 되죠. 나는 나니까 빼고,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게 비에 대한 이미지예요. 저처럼 종종걸음으로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이미지, 이게 비에 대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지각 대상은 비인데, 그 비의 특성들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모습이죠.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하고, 비하면 시인에게, 시인에게 비에 대한 이미지는, 종종걸음으로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게 이제 시인에게 있어서 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네, 바로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다음, 정리합니다. 감각, 음, 잠시만요. 감각적인 체험을 그대로 형상화한 경우에는, 한마디로 감각적 체험, 보았거나, 들었거나 하는 것, 느꼈거나, 아니, 감각으로 느꼈거나 하는 것들을, 그대로 형상화한 경우에는, 그대로 형상화한 경우에는, 시로 표현한 경우에는, 이거죠. 시적 의미가, 잘 기억해 주세요. 시적 의미가 형상화된 이미지 속에 있다. 그 의미죠. 이미지, 표현된 이미지 속에 있다는 거죠. 구체화된 이미지 속에, 해석적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해석적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또는 해석적 의미나 관념적 의미로 표현되기를 거부하는, 한마디로 뭐예요? 추상적인 표현 안 쓰고, 쓰면 안 되는 이런 말이죠. 추상적인, 관념적인 표현, 개념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는 뭐겠어요? 구체적인 의미여야 한다는 거겠죠. 네, 구체적인 의미여야 해요. 왜냐하면 감각이니까. 감각적인 체험이 형상화된 이미지 속에 의미를, 감각적, 표상적 의미라고 한다. 네, 표상적 겉으로 드러낸 거죠. 의미라고 한다. 원관념에 부여된 시인 나름의 해석, 새로운 해석 의미를 해석적, 관념적 의미라고 한다. 만약에 원관념에 부여된 시인 나름의 새로운 해석적 의미, 원관념이 있는데 시인 나름의 어떤 의미를 부여했으면 그것을 해석적 또는 관념적 의미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그러면 댓글로 질문 남기세요. 이렇게 언어들이 항상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걸 습관으로 하시면 참 좋아요. 국어사전에는 여러가지 느낌을 줍니다. 국어사전은 일단 창상력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예문들이 참 좋죠. 예문들도 많이 읽게 되고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지의 강조와 행, 연, 이미지의 강조는 의미의 강조이기도 하겠죠. 이미지가 강조되면 당연히 의미가 강조되죠. 감각적 대상과 특질적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감각적 대상과 특질적인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좀 전에 설명했죠. 어떻게 한다. 이미지로서 하나의 의미를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로 행과 연을 나눠본데요. 좀 전에 봄날에 하고 표현한 적이 있었죠. 좀 전에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좀 전에 배운 거는 이게 한행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한행, 이게 한행, 각각 한행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한행, 한행, 한행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그 하나하나를 그죠? 그러니까 하나, 이거, 이거, 뭐를 잘못 써놨나? 음, 아닙니다. 그대로 썼고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행, 한행 하니까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래는 이 문장이죠.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를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이거 하나 그어놨잖아요. 이거는 행나누기고 만약에 이렇게 두 개로 해놓으면 연나누기가 됩니다. 행나누기. 사실 이대로도 이대로 이거 만약에 행나누기를 없애버리면 네, 어떤 그 하나씩 하나씩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어져 버리죠. 어떤 내용을 이끄는, 그죠? 따로따로 나눠두면 봄날의 특성을 살린 이미지를 강조하고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자 할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좋은데 그죠?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네, 그래야 이제 하나씩 시행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행나누기를 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음, 그 특성, 특성 한 가지 한 가지를 따로따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이미지 한 가지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어서 써놓으면 어떤 그 논리적 의미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환양기처럼 설레는 이런 각자의 이미지가 사라져버리죠. 그 숨게 돼요. 숨게 돼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거, 이거, 이 행나누기 다 없애버리면 어떤 논리적 맥락을 따라가게 돼서 네, 이 특징들이, 특징적 이미지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봐, 여기 정리합니다.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살린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할 때는 각 특성을 별행, 즉 행을 따로따로 이런 말이죠. 별행으로 별하나, 즉 행나누기를 한다. 각 특성을 행나누기로 한다고요. 특성마다 행을 나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시 볼게요. 나무마다 하나씩, 나무마다 하나씩 마음을 걸어두고 노을을 받으며 드러눕는 그림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림자, 빛몸, 내 몸 이렇게 이어지죠. 네,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렇게 행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나무마다 하나씩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나무마다 하나씩 이렇게 행나누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나무마다 하나씩 마음을 걸어두고 노을을 받으며 드러눕는 그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림자, 빛몸, 내 몸 이라는 한마디로 의미를 따라가는 내용이에요. 실적 내용이 의미를 따라가는 실적 내용이기 때문에 행도 어떤 의미의 단락대로 하나의 의미대로 봐봐요. 이렇게 나무마다 하나씩 마음을 걸어두고 하나의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노을을 받으며 드러눕는 그림자 이렇게 의미별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갈 것이 없는 빛몸이다. 의미별로 뒷사는 내 몸이다. 이렇게 의미별로 나눈다. 즉 정리합니다. 감각적 특성보다는 의미변주 그림자에서 변주란 말 알죠. 변형, 변주 그림자에서 빛몸으로 내 몸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죠. 그것을 변주라고요. 의미의 변주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요. 이미지, 즉 감각적 이미지의 특성보다도 감각적 이미지보다도 의미적 이미지, 의미의 변주를 따라갈 때는 의미의 단락을 분명히 하는 보다 논리화된 시행을 따른다. 논리적인 시행 저는 맥락이 있어야 되죠. 그림자 그림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빛몸 그 빛몸이 내가 항상 내 몸 같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수업 수업 이것도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나 봐요. 좀 전에 했죠. 헬리콥터 갔다 간다. 철도길 연변으로는 저녁 먹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서 있다. 누군가 담배를 태우는 것 같다. 헬리콥터 여운이 띄엄띄엄하다. 김예전 사람들이 제 집으로 돌아간다. 고무신자 끄는 소리가 난다. 디젤 기관차 기적이 서서히 꺼진다. 이런 경우는 어쩔 때이라고 했죠. 하나의 풍경이 원경일 때 그 그림 속의 개별적 정황들을 이게 이제 각 장면이라고 전 아까 설명했죠. 각각의 정황들을 주로 한행으로 처리한다. 각 장면을 한행으로 처리해요. 개별적 장면을 한행으로 처리해서 이때 이미지들이 동격의 회화적 리듬을 형성한다. 즉 각 행의 회화적 리듬 그러니까 약간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리듬을 형성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했죠.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건 근경이라고 했죠. 근경 가까이 렌즈를 확 당겨서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근경이얼 때 대상이 근경이어야 할 때 여기서는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있는데 그 대상을 가까이 당겨서 강조하기 위하여 각각을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 각각의 대상을 독립적 별행으로 별도의 행으로 행나누기를 안다. 라고 합니다. 네, 다음 시 볼게요. 자, 근경일 때, 원경일 때 행나누기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오죠. 자, 해당화 이것도 했죠. 아까 음, 이건 또 어떻게 정리가 되어 빨치산에 겁탈당한 열아홉 내누이다 알몸되어 소름돋힌 살갗을 떤다 모래뻘에 혀를 박은 내누이다 온통하게 핏빛으로 까헤쳐진 밑구멍이다 라고 합니다. 네, 원관념의 특성이 여러가지인 경우죠. 원관념의 특성이 여러가지 원관념은 하나인데 네, 특성 즉, 보조관념이죠. 보조관념이 여러개인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확장은유라고 했죠. 그러면 시행들이 각각의 개별적 정원과 특성을 드러내는 보조관념 단위로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원관념은 여러가지 이미지를 갖게 된다. 즉, 이미지별로 행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네, 특직적 이미지 이미지의 특성대로 행을 나눕니다. 네, 그리고 비, 황인숙 이것도 했죠. 저처럼 종종 걸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빨간거 빨간게 뭐예요? 빨간거 보조관념이 하나인 경우 그 개별적 특성을 강조하는 특성별 이미지 단위로 시행을 나눈다. 이렇게 특성별 이미지 단위 그렇죠? 이렇게 저처럼 특성별 이미지 단위 종종 걸음으로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이렇게 특성별 이미지 이미지에 따라서 그것을 각각의 시행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새의 박남수 나의 내부도 몇 마리 새가 산다. 은유의 새가 아니라 기와 꼴을 쩡쩡쩡 얼마 안전 실존의 새가 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새가 있는데 나의 내부에도 새가 있대요. 은유적인 새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종 걸음으로 누군가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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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나의 내부에도 몇 마리 새가 산다. 은유의 새가 아니라 기와 꼴을 쩡쩡쩡쩡 얼마 안전 실존의 새가 살고 있다. 지금 이 사람 화자는 새를 보고 있나요? 보고 있지는 않죠. 지금 은유의 새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새를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유의 새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으로 포착하고 있는 새죠. 그러니까 이 새는 관념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실제 새를 늘 동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에 실존의 새가 살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렇게 이미지를 나의 내부에도 나의 내부에도 하나의 단위가 되고 몇 마리 새가 산다도 단위가 되는 은유의 새가 아니라 기와 꼴을 쩡쩡쩡 이렇게 표현해서 뭔가 진짜 존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각기 하나의 쫑쩡쩡이 하나의 행으로서의 충분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네 정리합니다. 관념을 실물로 구체화하고 이미지화한다는 거죠. 관념을 실물로 새는 자기가 생각으로 포착한 관념인데 그거를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구체화하고 그 관념 즉 이미지죠. 그 관념이 이미지 새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관념이 새 이미지 관념이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다. 네 원래 관념인데 마치 실제 실제 구체화된 실제 새인 것처럼 쫑쩡쩡쩡 이렇게 이미지화 해놨잖아요.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있죠. 이렇게 관념인데 실제 새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쫑쩡쩡이 각각 한 글자 한 단어로서 한 행을 이룰 만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람난 시 네 바람난 시입니다. 자 볼까요. 바람난 시 박상배 한 개의 시를 만들기 위하여 앉았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또 섰다가 앉았다가 아주 누워있다가 있다가 또 또 앉았다가 섰다가 그냥 그냥 그대로 나가 나가 떨어져 떨어져 있다가 있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또 또 또 섰다가 앉았다가 자주 누워있다가 있다가 한 개의 시를 만들기 위하여 라고 했네요. 계속 같은 말이 같은 말은 아니지만 유사한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 쓰기가 초조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시 하나 쓰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우선 첫 번째 맨 위에서 보시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시 하나 이렇게 앉았다가 섰다가 또 섰다가 앉았다가 이게 이제 기본 선율입니다. 이렇게 음악으로 치면 근데 여기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죠. 또 섰다가 앉았다가 아주 누웠다가 있다가 아주가 들어갔네요. 여기서는 여기 또 나가 떨어져 있다가 있다가 거의 유사 유사한데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변주한다 라고 하죠. 그런데 또 변주도 변주지만 또 비슷한 말이 유사어 유사어 어구가 반복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변주 반복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주 변주 음악으로 변주를 들어보고 싶은 분은 그 외 모차르트의 피셔의 미뉴에트에 의한 변주곡이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느낌입니다. 이 시가 지금 그러니까 시 쓰기 어떤 시를 쓰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느낌 또 안절부절 못하고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죠. 초조해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미지의 이행 이행이란 것은 옮겨감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에서 어떤 이미지를 옮겨가는 거죠. 이미지의 이행 특히 지각 대상의 특성이 곧 움직임을 열거하는 형태가 되어 전편을 통해 반복 변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지의 종류와 행연 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